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끄러워요 다시 냈습니까? 오랜만입니다 격리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격리하면 들어가는 날도 한번 검사받아야 되고 나와때도 한번 그 전날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근데 두번째 검사할 때 저를 알아봤어요 제가 코를 이렇게 할 때 알아봤어요 그래서 엄청 이만했습니다 어? 쇼? 쇼 아니에요?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뒤에 가서 제 눈도 잘 별로 보여요 저 왜 안보이죠? 왜 안보이죠? 네 뒤에 안녕하세요 잘 썼어요 제가 방금 너무 부끄러워서 브이에 먹혔어요 요새 브이아드 뭐해요? 제가 뭔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저 빔빔 봤어요 제가 진짜 장모 밖에 없었어요 그때 소주소 없어요 여러분 저지안 제 캐리어는 장모 그리고 먹는 거 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엄청 큰 캐리어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안에 거의 아무도 없으니깐 쇼아 뭐해? 쇼아 쇼아 뭐해? 쇼아 지금 피해하고 있어요 윈디 카페 가봤어요 아니요 저 방금 바로 올라왔어요 이거 스조치안 갔는데 봤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뭐 영화 같지 않아요? 그거 뭐 방금 물어봤는데 햄버거 햄버거 아니에요 햄버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빵이에요 그거 빵이에요 알아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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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웬디 버거 이거인가? 이거인가? 와 내가 기분 좋아졌어요 아 다 디저트로 만들었네 제가 다 그냥 햄버거인 줄 알았어 이거 뭐예요 초콜릿이에요? 근데 웬디 버거 맛있습니다 제일 최종이에요 오늘 이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8월 3일 8월 3일?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디저트예요 여러분 초콜릿 이거는 뭐지? 소스? 다른 것도 한번 이거 딱이에요 여러분 방금 그러면 반 먹어요 여기 방금 초콜릿이야 좋았는데 초콜릿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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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세럼은 쿠키는 받아줬어요 대박 8월 3일 좋은 라인입니다 너였구만 초콜릿 이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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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럴